안녕하세요 검토TV의 검토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국항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캐스팅 저번주에는 태안의 유선을 닫고 오늘은 그 느낌을 살려서 캐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과연 잘 나와줄지 또 기대를 한번 해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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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캐스팅을 시켜놓고 일단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이봐 배가 너무 고파요 요이스크림 이렇게 아멘 이걸로, 이걸로 무섭잖아요 갈은 여기가 방어입니다 이쪽에 이 두주로 쌓인게 농어구요 농어배쌀쪽, 방어, 진우라대 그럼 몇종인가요 지금? 두종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놀래미한 적은 농업회가 많아서 잘 먹겠습니다 오돌렛솔라 hhhhhhhhhh 잠시만요. 방금 끊어졌어요. 이건 제가 잘못한거다. 이건 제가 잘못한거에요. 죄송해요. 이건 진짜 제가 잘못한거다. 알겠습니다. 또 한마리. 네. 제가 또 체제해. 오케이. 제가 또 체제해 드릴게요. 꼭 두손으로. 하나. 네. 잘한다. Christopher. 으우우우우웅. 으우우웅. 헤헤헤헤. 3. 5. 2. 물건 왜 이렇게 여쭤면 되겠어요? 응 난 안아줘